3중연소 램제트 신기술 특허 독정 긴급속보 KF-21 국산엔진 마아 3.27 달성 한국산 램제트 엔진 싹다 교체 성공 방추익 KF-21 양산 함대지 미사일 개발 등 확정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가 공중급 위시험을 가볍게 통과한 가운데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전투기 생산을 승인하면서 국산 전투기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 26일 방추위는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KF-21 최초 20대 생산 안건을 승인했다 또 나머지 20대는 내년에 승인될 계획이다 20분의 생산 계약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I와 오는 6월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나머지 분량은 공대지 미사일 등의 시험평가가 끝나는 내년부터 나머지 100여대를 2028년까지 생산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7조 9,200억 원이다 그 외 방추위는 한국형 아스널함에 장착될 함대지 초정밀탄도미사일 개발과 생산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Z엔진을 사용하는 함정용 순항미사일과 달리 고체 추진 연료가 충전된 탄도미사일이다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아스널함, 지상공격용 미사일함, N은 100발가량의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함대지 미사일은 보산 안창호 잠수함함에 장착된 현무 2B와 유사하지만 미사일의 크기와 탄두 중량이 대폭 늘고 북한의 지하 핵무기와 지휘부를 정밀 공격할 수 있는 초정밀탄도 미사일로 원형공산호차율, 서켈러 에러 프라버벨 CP, 222에서 3미터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 사업비는 6,800억원이 소요되면 2036년까지 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가 완료된다 북한이 휴전전 인근의 대량으로 배치한 사거리 300km인 구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은 원형공산호차율이 450에서 1000미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을 역설계해 미사일 길이를 늘려 사거리를 늘려왔다 또 2022년 방추위가 승인한 F-15K 전투기의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의 성능개량 사업도 시작됐다 F-15K 전투기는 200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2012년 61대가 공군에 배치됐지만 성능개량은 하지 않았다 방산업계와 군에 따르면 F-15K는 보잉의 최신 F-15EX에 장착된 에스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장비가, E-POWS 등이 장착될 예정이다 대당 600억원 넘게 소용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8,900원이 투입되며 2034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디펜스에 이어 작년 4월 하나방산을 합병했다 항공우주방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초인류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을 강화하며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 생산까지 담당하며 국책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누리호 발사를 비롯해 다양한 우주 관련 산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 시스템이 불법 드론을 탐지 추적해 포획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시연에 최근 성공의 눈길을 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군비 확장 중인 폴란드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맺은 K9 자주포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수출 계약 규모는 8조원을 넘어섰다 폴란드와 K9 2차 실행 계약이 완료됐고 천무 2차 실행 계약 체결도 전망된다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인 무기다 수출 시장 점유율 50%를 넘긴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해외 현지 법인과 지사를 거점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 이를 통해 K9과 천무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자체 개발한 보병전투장갑차 네드백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미래형 궤도장갑차인 네드백을 앞세워 호주 정부의 보병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 선정됐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최초로 기획, 개발한 무기체계인 네드백은 자주포와 장갑차 등 지상장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개발됐다 통상 국내군의 소요에 맞춰 개발하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목표로 상대국이 요구하는 사양을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출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네드백은 호주 빅토리아주 진롱시에 건설 중인 힐스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힐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형 K9 자주포인 헌치맨 에즈9과 탄약 운반차인 에즈10을 생산하는 곳으로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안보 수요가 급증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면서 현재 방위산업도 육성하기 위한 협력관계도 구축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덕유드스 2024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나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부터 로봇 및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의 중장기 획득 계획에 참여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사우디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분야의 무인화도 집중하고 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스맵은 미국 국방부의 해외비교 성능 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 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초부터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호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스맵에 대한 본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리온스맵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16-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발한 보병 전투 지원용 다목적 무인 차량이다 물자 운반 환자 후송 감시 정찰 원격 수색 근접 전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충전 방식으로 1회 충전 시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또한 1.1km 이내에서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원격주행과 사람이나 차량을 따라가는 종속주행 장애물 회피 등을 포함한 반자율 주행을 할 수 있으며 통신 두 절 시 자율 복구 기능도 지원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야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카이스트와 한양대의 오타넘이 휴밋 이드라이브 후 등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위성발사체 누리호 고도화 사업 총괄 주간 제작사로 선정돼 작년 5월 25일 3차 발사 성공을 참관했다 지난해 2차 발사에 이어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2027년까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간을 통해 총 3차례 추가 발사될 우주기술 검증과 지상관측 등의 임무수행용 실용위성으로 활용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액체로켓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벨브류 제작에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 인공위성과 우주선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수송 사업 상업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작년 4월 하나방상까지 합병하면서 발사체 역량을 더욱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최대의 민간 발사체 생산시설을 짓는다 누리호 체계 종합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를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전남 순천에서 발사체 제조시설인 스페이스 오브 발사체 제작센터 가칭 착공식을 진행했다 약 500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6만 평방미터 약 1만 8천평 규모로 건립되는 단 조립장에서는 2026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는 물론 후속 신규 발사체들도 이곳에서 제작된다 또 단 조립장을 중심으로 300여개 누리호 참여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해 우주발사체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과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한다 그만큼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갖고 있다 특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람에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GE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엔진 부품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다 보람에 수리온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방위력을 강화한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및 기술력 향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해군 함정에 들어가는 램 2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한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시스템은 북한 무인기와 같은 불법 드론을 탐집 추적해 포획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나시스템은 최근 국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육군보병학교 장성종합훈련장에서 소형 무인기를 잡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시험 완료했다 하나시스템의 열상감시장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지분을 투자한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드론 방어 시스템으로 레이다 반사 면적 0.03평방미터인 고정익 무인기를 3km 밖에서 탐지했다 이후 고도 300에서 800m 상공에서 비행하는 무인기를 포획하는데 성공의 통합 드론 감시 방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주요 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표적 드론을 원형 그대로 수거할 수 있는 그물 포획형 드론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에 투자했다 하나시스템은 자체 전자광학 적외선 드론 전용 센서 기술력 결합으로 이를 통합 운용한다 2. 드론으로 타이완 군부대 허니 중국 타이완군 망신주기 중국의 한 유튜버가 드론으로 타이완 군부대를 속속들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을 본 병사들이 당황한 표정까지 고화질로 찍혔습니다 타이완군을 망신줘서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일종의 인지전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군 최전선 진먼 방어지기부 산하 얼단다오 섬입니다 이곳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중국 푸젠성의 한 네티즌이 무인기로 이 섬의 군부대를 촬영한 뒤 본토 드론에 놀라 달아나는 타이완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부대 배치와 장비 물자 수송 모습이 고화질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타이완 군인들은 머리 위에서 드론이 찍고 있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하다 한참 뒤에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타이완 당국은 군부대가 촬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장병들이 놀라 달아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인기가 역광 방향에서 나라와 발견하기 힘든 각도에 있었고 우리 장병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지역 전방 초소에 중국 드론이 나타나자 놀란 타이완 병사가 돌을 던지며 대응하는 어설픈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타이완 군은 전파 방해와 요격 장비를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몰래 날아오는 소형 드론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후에 중국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타이완 군을 망신조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이른바 인지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도발 행위라는 타이완 측의 항의의 본토 당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중국 영토에서 중국 드론이 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